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뉴스들을 파헤쳐오는 시간입니다 뉴스 정면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그리고 사건 처리반은 MC 장훈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사건 처리반은 배상훈 교수 혼자서 그것도 전화통화로 짧게 배그랬죠? 네 제가 출연하는 다른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진이 확진이 돼서요 저도 이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았고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우리 PD가 안 불렀군요 네 음성 판정 받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매출 더 이제 기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나오려고 그랬는데 통화가 되자마자 PD님이 안 나오셔도 된다고 네 조심해야죠 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 몸도 제 몸이지만 제가 혹시라도 또 판정이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이동형 진행자도 뉴스 진행이 라디오 진행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폐를 끼칠까봐 그게 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TBS에서 확진자가 나왔었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상황이 할 때 심상치 않은데 두 분도 계속 안전의 만전을 기해 주시고 네 오늘 할 얘기는 선감학원이라는 곳의 이야기인데 낫닉은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감학원 그러지만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내용이죠 사회복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좀 쉬쉬하는 정도 그럼 일단 선감학원이 어떤 곳인지 우리 장원식께서 네 제가 배경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아마 청취자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감학원의 선감은 바로 안산에 있는 섬 선감도를 말하는 건데요 1942년 일제강정기부터 해방 이후 1982년까지 무려 40여 년간 운영이 됐고요 소위 불황아 즉 고아나 결식 아동을 구호한다는 목적을 걸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감학원에서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신체폭력은 물론 성폭력 강제 노역과 같은 참혹한 인권 유린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피해자들이 퇴소 이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으로 여전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모두 눈을 한 번 감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만약 선감학원의 피해자였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선감학원 피해 사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니까 불황아 또 결식아동 또 고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과 좀 비슷한데 형제복지원에서는 성인들도 사실은 잡아서 가뒀었는데 이 선감학원은 그러면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일을 벌였나 보죠? 네. 경기도에서 지난 4월이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 신고센터를 열었습니다 이후 경기연구원에서 신고센터에 입소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신규 피해 사례 접수를 받은 건데요 이번 조사 결과의 경우 피해자 93명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평균 응답자의 나이가 피해자의 나이겠죠 그러니까 평균 63.5세였고요 입소 당시 나이를 보면 11세에서 13세가 40.4%로 가장 많았고요 입소 기간은 최대 11년, 평균 4.1년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 그러면 들어가서 성인이 돼서 나온 케이스도 있고 평균 4.1년이었다니까 굉장한 폭력에 시달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교수님 폭력 실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언어폭력 73.3% 사실 언어폭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성추행위는 강간도 33.3%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형태의 기압과 구타는 93.3%라니까 이건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강제노역, 풀배기, 잡초, 양잠, 축사관리, 염존노동 같은 거 농산나무배기 같은 것처럼 일주일 중에 보통 6일이라니까 계속 하루에 9시간 평균이라고 하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서 노동하는 걸로 어떤 구호보다는 강제노동이 행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잠, 축사, 염전 굉장히 노동력을 수반하는 건데 극한 노동이죠 극한 노동을 하루 9시간씩 6일 동안 그것도 미성년자 상대로 시키고 돈은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거죠 강제 거기다가 구타를 당한 사람들 비율이 93%가 넘는다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생존자의 증언 한번 듣고 이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맞는데 엎드려 뻗자고 처음에는 맞아요 그러면 한 대, 두 대는 맞아요 난 중에는 못 맞잖아요 아프니까 어린애들이 네 명이서 나와가지고 양쪽 팔, 양쪽 다리 들고 그냥 후리 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그냥 엉덩이만 들썩들썩 하는 것뿐이지 매일 메타작이 이루어졌고 곶갱이 자루로 맞아가지고 엉덩이가 양쪽이 부어가지고 대변을 못 볼 정도의 어떤 극한 상황과 정도 갔었고 도망치다가 없어진 애들은 90%가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있을 때도 탈출해가지고 내 친구도 하나 아주 참 친하던 친구인데 탈출하다가 잡혀들어가지고 기억은 나중에 맞아서 죽었어요 맞아서 네 그 끔찍한 증언이었습니다 곶갱이 자루로 엉덩이를 맞아서 대별을 못 볼 정도였다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들이었으니까 더 했을 테지요 그리고 탈출하다가 붙잡혀서 돌아와서 사망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 어린아이들이 시신처리에 동원된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구타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섬이다 보니까 육지와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육지에서 많이 서해 바다에 많이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갯벌이 있는데 갯벌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 육지로 가려고 했던 어린아이들이 갯벌에 빠져 죽기도 하고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중간에 붙잡혀서 맞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건 응답자의 96.7%가 사망자 목격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시신처리에 동원된 경우도 48.4%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생긴 건데 일제시대에 생긴 것이 해방 후에도 계속 존재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 일단 만들어질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불황아 이런 사람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이런 겁니까? 초기에 이것이 만들어진 게 일제강점기 때 조선소년형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강점기 때는 일제전쟁 동원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으로서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노동력 착취가 시작됐군요 해방 이후에 그것을 일종의 일제 출신의 공무원들에 의한 어떤 것으로서 조직이 이쪽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거리에서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중심으로 이제 처음에는 만들어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무가내로 길에서 경찰이나 공무원에서 수집된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경우도 사실은 거기 들어가서 부모나 연구회가 있는 아이들이 3분의 2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유지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출하다가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정권 차원에서는 자활의 기회를 준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 정도 반반 희망을 주면서 어떤 시설을 유지하는 그런 것과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 경우가 3분의 2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족들이 아이가 실종됐는데 찾지 않았을까요? 찾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가족들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직업도 해주고 좀 해주면 뭔가 해준다라고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껌뻑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강제 노동을 시켰고 가족들도 그렇게 설득했지만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그때 또 워낙 우리가 빈곤했기 때문에 입 하나 던다 이런 개념에서 그래서 찾지 않았다 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 지켜됐습니까? 네, 성감학원에 끌려간 아동으로 파악된 수가 총 4,691명입니다 탈출하다가 바다에 떠밀려가거나 구타와 질병으로 죽었지만 어디에 묻혔는지 몰라서 집계되지 않은 숲까지 포함하면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17년 전문가들이 지하탐지 레이더 탐사를 통해서 선감도의 한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유골들을 조사하기도 했는데 매장된 시신이 159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유골이 섞여있는 거죠 그냥 제대로 된 매장이 아닌 상태인 거죠 그런데 한창 배울 나이인데 그 얘기 입소해서 당연히 공부를 못했을 것이고 노동력만 착시당했으면 퇴소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오심스럽네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성감학원 입소로 인한 교육단절로 85.8%의 응답자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었고요 76.1%는 퇴소 후에도 진학하지 못하고 구두 닦기나 머슴 넝마주의 등 저소득 직업군에 종사하고 계셨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전체 응답자의 37.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역시 국가폭력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피해의 보험 보상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앞장서고 있고요 전임 경기도 지사들과는 달리 지금 현 지사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올해 통과된 진실과 화요일은 과거사정립과 기본 일부 개정안으로 인해서 상당히 진상규명을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태, 실제 파악, 실체를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관련된 공무원들, 공권력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파악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감학원에서 이렇게 피해를 당했던 분들이 나중에 이게 퇴소하고 나서 성인이 되고 형제복지원 삼천교육대로 다시 끌려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국가폭력을 몇십 년 동안 계속 겪는 거잖아요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피해, 회복, 진실 규명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다음 이야기 해보죠 조두순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일에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반성의 기류를 안 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조두순과 같이 수감생활을 했던 최 씨의 말에 따르면요 조두순이 밤마다 고함을 지르고 내가 잘못했다, 죽어야겠네 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조두순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안양교도소에 있을 당시에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같이 했던 강 씨는 제수자들끼리 통성명을 할 때 나이가 몇이고 이 죄명이 뭔지 기본적으로 좀 물어보는데 그런 좀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왔으면 보통은 죄명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두순은 떳떳하게 자신의 이 죄명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고 이름도 다 다른 동료 죄수들에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또 살인을 저지른 무기수가 오면 나도 사람 죽이는 놈인데 내가 무서울 게 뭐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상해치사 등 과거 범죄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흔히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기를 이렇게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악한 행위를 한 제수자들은 동료 제수자들이 좀 응징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런 건 아닌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방에 따라 좀 분위기들은 다른 부분인데 다른 어떤 경우보다는 아동성범죄자는 좀 잡범 취급받고 인간 취급 안 받아갖고 좀 깊다 린치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조두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런 다른 제수자들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되게 당당하게 하면서 오히려 다른 제수자들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피 대상 다른 제수자들에게도 기피 대상이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 말입니까? 텔레비전이나 CCTV에서 이상한 점퍼가 나온다면서 성적 욕구를 느낀다라고 조두순이 말했다는데 이게 아마 이게 와전된 것 같은데 출소를 앞둔 이런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성적 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V를 보면서 사실은 TV를 보면서 성적 망상을 가지는 거를 전자파로 잘못 느끼는 거죠 이게 와전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그만큼 조두순은 성범죄에 대한 교정교구가 전혀 안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두순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고요 미제사건 처리반으로 가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오늘 살펴볼 사건은 포천 매니큐어 사건이네요? 네, 때는 2003년이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떨어진 집으로 가던 한 여중생의 행적이 끊기게 되는데요 이 여중생은 실종 직후 96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것은 당시 여중생 시신의 손톱과 발톱에 빨간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포천 1위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장기 미제사건입니다 이 여중생 시신의 손톱과 발톱에 빨간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어서 경찰이 인근 화장품 가게는 다 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용의자 군이 있었습니다 한 두 명 있었고 사실은 수사가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나중에 알리바이가 진행이 됐고 약간 좀 당시에 담당했던 수사관이 그거에 대한 자책 때문에 자살까지 한 그러니까 이 우여곡절이 참 많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한 그 사건이죠 시신의 빨간 매니큐어를 칠했다 그러면 사망하고 나서 칠했다는 겁니까? 그거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시에는 시신에다가 칠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있을 때 칠했고 그다음에 죽임을 당한 과정이 있었다 이것이 둘이 대단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당시에는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건 자체가 사실 미궁으로 빠지게 된 계기도 된 거죠 과학수사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또 CCTV도 지금만큼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테고 당연히 여중사의 마지막 동선을 확인했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끊겼고 그 동선이 혹시 성추행, 성폭행도 있었습니까? 확인됐나요?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 알몸으로 발견되긴 했는데요 성폭행 피해가 의심이 됐지만 정액 반응에서 음성으로 나왔고요 또 눈에 띄는 외상이나 결박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교복과 속옷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봐 용의자가 성도착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착증이라는 게 비정상적인 어떤 성인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삽입관관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복장 같은 것을 통해서 대리로 성적인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특정한 형태의 성기호증과 결부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뉴큐어를 칠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이쁘게 칠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쪽 방향으로 칠했다고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가로 방향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칠할 땐 세로 방향으로 칠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일종의 도착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 자체로도 도착 중일 수도 있다 의미 있다는 거죠 포천 시내 그 근처에 화장품 가게를 다 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종류의 메뉴큐로 사간 사람이 있느냐 당연히 조사를 했을 텐데 목격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목격자가 남자가 와서 이걸 찾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일종의 성적인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인지 왜냐하면 언니 어떤 게 더 지내요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아니 호칭 자체래 남성인데 호칭을 언니라고 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방향 자체가 약간 우리가 좀 오해가 생기지면 안 되지만 트레스젠더라든가 아니면 성적성 때 이걸 조금 추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죠 사체는 배수구에서 발견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배수구 안쪽에서 약간 좀 구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는데 안쪽으로 밀어넣은 것 같고 바깥에 텔레비전 박스가 가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넣고 이것은 단독범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넣게 되면 바깥 안쪽과 들어오기 때문에 두 명일 수는 없다 단독범이고 그 지리를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바깥에 또 저기 뭐라고 하는 낚시터가 있습니다 낚시터가 있고 이제 바깥쪽에 여러 군부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용의점을 해갖고 그래서 용의군이 나오긴 나왔는데 또 알리바이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 그럼 범인은 그 지역의 지리감은 확실히 있는 사람이다 확실히 있죠 그리고 약간 추정하기를 성도착증이 있는데 성적 정체성이 약간 좀 모호할 수도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그 유류품을 버린 데가 약간 좀 벗어난 데 있었거든요 그것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사체는 배수구에서 발견됐는데 유류품은 다른 곳에 버렸어요? 다른 골짜기 하나 넘어가는 골짜기에 버렸는데 시차를 두고 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바로 버렸을 가능성이 아니라 좀 지켜본 다음에 버렸을 수 있다는 것은 거기가 근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행위를 한 공간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공간 아니면 창고라든가 집이라든가 유류품은 걸어서 버릴 수도 있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 차량을 이동해서 움직이면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한 대 뭉쳐 있었나요? 네 그래서 책가방이랑 노트 같은 거였거든요 그걸 날리는 형태로는 되지 않는다 내려서 놔야 된다 그런데 그게 또 어떤 특정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였기 때문에 거기 또 수사를 했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냥 안 보이는 곳에 묻을 수도 있고 보수는 워낙 시골이니까 사람도 잘 안 다니고 논도 많으니까 또 태울 수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보는 거리에다가 버렸을까 그래서 거기에 노트에 특정한 이름만 뜯겨져 있었거든요 피해자의 그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태웠거나 아예 묻어도 되는데 그것만 특별하게 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성적 도착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방향성을 봤을 때 이건 의미가 있는 행위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참 경찰도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법인 심리까지 다 파괴하니까 그러니까요 언뜻 사건 개요나 시신이 발견됐을 때 상황 같은 것들을 들어보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하고 좀 비슷한 부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뭔가 연쇄된 다른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2년 뒤에 다른 어떤 청소년이 피해가 받은 사건이 있었고 그 개선상의 또 한 사건 계속 그걸 다 추적을 했었는데 조금 다른 거는 그거는 이제 폭행이 있었던 거 이건 폭행을 확인할 수 없었던 거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폭력의 사용 자체는 갈래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막힌 거죠 그런데 이춘재랑 다른 거는 심각한 폭력성이 이춘재랑 있었지만 이 경우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수사 중이죠 전답반들로 전답반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랍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